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대수 역할을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미라 역할을 맡은 송혜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이 처음 호흡 맞춰본 작품은 아니라서요. 저희가 중편 정도 영화 30분짜리 영화를 한번 같이 찍은 적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쉽게 개봉을 못했어요. 어떤 작품이죠? 러워포세일이라고 장준환 감독님 작품을 예전에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한번 호흡을 맞춰봐서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강동원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년 전에 러워포세일이라는 작품을 만나서 지금까지 친분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같이 하게 됐는데 그 영화 이후로는 거의 사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작품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맡은 그런 캐릭터나 연기에 대한 그런 열정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끔 제가 설렁설렁할 때도 있고 그런데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항상 또 제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사적으로 만났을 때보다 이렇게 일정을 만나니까 더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